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팡교 변호사입니다.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승부조작과 의사없음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2도 755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탐구 개각된 사건입니다. 승부조작 사건이죠. 이 피고인이 야구선수였는데 브로커를 만납니다.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1회에 볼렛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한 선수 이상을 내가 할테니까 5억원을 달라. 그 제안을 하고 5억원을 받았습니다. 받았어요. 이런 경우에도 돈을 주는, 저는 스포츠 토트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5억원을 받았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이 나는 승부조작의 의사가 없었다. 그리고 실제로도 불가능했다. 뭐 피고인이 아마 선발투수가 아닐 수도 있겠죠. 어쨌든 이럴 경우에 내가 승부조작의 의사도 이런 거 없었다면 무죄 아니냐?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전문 체육운동경기의 선수, 한 번에 프로선수죠. 프로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요구, 약속을 한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요구, 요구만 해도 되고 약속만 해도 처벌합니다. 실제로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. 법문은 이렇게 되죠.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 받는 경우, 요구하는 경우, 약속하는 경우인지 실제로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. 따라서 요구, 약속 당시에 부정한 청탁에 따른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행사처벌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승부조작을 미끼로 돈 받으면 실제로 안 해도 처벌된다. 이 법에 의해서. 요거의 핵심이죠. 그리고 승부조작 대가로 근무 요구 수령할 경우에는 실제 의사가 없거나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도 될 수 있습니다. 승부조작의 경우에는 형향이 높기 때문에 사기죄가 좀 낮겠죠. 오, 사기, 요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검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. 너 승부조작할 생각이 있었다. 그러니까 사기대로는 기소 안 한 겁니다. 근데 이제 피고인은 변명을 하면서 나 승부조작할 생각이 없었다. 근데 이제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승부조작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상적 경합으로 추가 기소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어떤 방어를 할 때 이 판례를 알아야 됩니다. 승부조작에 있어서는 실제 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된다. 처벌되기 때문에 양형에 의해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. 따라서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아닌지도 변호인이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